하,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. 나가줘, 옷 갈아입어야 돼. 그래도 나한테 안 던진 걸 보면 밉지만은 않은가 보네. 겉으론 찬바람 쌩쌩이라도 나한테 최소한의 애정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어. 하긴, 미우나 고우나 우린 우주 부모니까. 그런 착각은 어디서 배우는 거야? 볼 때마다 신기해. 그 정도 자기 체면이면 천상천하 유아 독조로 살 것 같아서 그래.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무시하면서. 나한테 강 실장은 관심 받기란 걸 알아야지. 뭐? 옷 갈아입어야 돼. 나나 땅ym은 요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